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stop to와 stop 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표현은 서로 반대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stop to인데요. 뜻은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 멈추다 라는 뜻이고요. 기본 형태는 stop 다음에 to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 멈추다 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쓰임은 무엇무엇을 시작하려고 이미 하던 행동이나 걸음을 멈추는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top ing인데요. 뜻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형태는 stop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이면 되겠는데요. 이때 동사 원형 ing를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stop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뜻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쓰임을 보시면 이미 하던 행동이나 습관 자체를 멈추거나 그만하는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I stopped eating 이때 stopped 다음에 eat 먹다 식사하다 라는 동사 원형이 왔고요. 꼬리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stop 다음에 동명사가 왔습니다. 나는 식사하는 것을 멈추었다 즉 식사하는 행동 자체를 멈추었다 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예문은 I stopped to eat 이때의 stop 이라는 동사 뒤에 to eat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to 플러스 eat 라는 동사 원형이 왔는데요. 이때는 나는 식사를 하기 위해 멈추었다 즉 식사를 시작하기 위해 하던 행동을 또는 걸음을 멈추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더 보시겠는데요. the dog 그 개는 stopped barking berk 하면 짓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동사 원형 꼬리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top 다음에 동명사가 와서 그 개는 짓는 것을 멈추었다. 짓는 행동 자체를 그만두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the dog 그 개는 stopped to bark stop 이라는 동사 뒤에 to park 투부정사가 왔고요. 그래서 그 개는 짓기 위해 하던 행동을 멈추었다. 즉 그 개는 짓기 위해 멈추었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예문을 더 보시겠는데요. she 그녀는 stopped talking 그녀는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었다. 이야기하는 자체를 그만두었다. 또는 멈추었다 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예문은 she 그녀는 stopped to talk 이때는 stop 다음에 to talk two 플러스 동사원형 즉 투부정사가 와서 그녀는 이야기를 하려고 즉 이야기하기 위해 멈추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